자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?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뭘 자세에서 그렇게 훌쩍 올라가셨어? 아니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아 그래요? 아니 뭐 고르지도 못해 이 세상은 그죠? 근데 뭐로 나오셨죠 여기? 남자를 구하려고 내가 남자를? 아 미혼이세요? 전국 미혼 남자를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아 예예 그러면 뭐 말씀하십쇼 전화 좀 주십쇼 내가 외로워 죽겄습니다 네네 아 전화 좀 달래요? 모터 솔로 된 지가 4년 됐습니다 3년 네 아따 떨려서 죽겄니 와 환자 갖고 와 기다리다가 못 빠진 줄 알았어 송혁 오빠 미쳐버렸어 말이 안 나오니 미쳐버렸어 말이 안 나와요 좋습니다 어떤 분을 오르시는데? 자사하고 자사하고 돈도 쪼까 있어야 되겠고 아 저 분은 있어야겠죠 또 뭐냐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안 좋으면 내가 잘라도 아 맞아맞아맞아 성격이 안 좋으면 응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는 무관이야 키는 키는 키로가 없어 아 그래요? 뭐 혼자인지 성격 얼굴은 안 봐잉? 예 얼굴 한 분 됩니다 마음에 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분 에? 없어 없어 미쳐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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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부남은 됐고 유부남은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노래 하실까요? 쓰러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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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 나 진짜 쓰러져 쓰러집니다 불러드려요 아 얼른 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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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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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드는 내게 예없이 자라왔다가 이제와서 날 거에요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없어져 자리가 타고 싶어 떠나기도 차라리 내가 싫어한다 말은 안 나면 참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나면 나의 주목하자는 겁니까 싫어하는 대로 싫어하는 대로 그날의 주목을 쓰면 지금 못 가겠어 그러나 사랑해서 찾아야 된 거야 가난히 그날 말이지 왜 그래 이제는 그날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너라지 왜 몰라 여기 Poor Marcus의 시내бу 노래를 많이 사랑해서